충남 부여에는요, 결혼 30년 만에 두 집 살림을 한다는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은 시골, 아내는 도시에서 한답니다. 아이고, 이거 완전히 다 풀버시네, 이거. 어머나. 아내 오기로 했는데 이거 또 한 소리도 듣겠구만. 남편이 먼저 귀 농해까지요. 아내는 서울에 살아서 주말 부부입니다, 7년째. 아니, 근데 어째 부추보다 잡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째? 아이고, 저런. 아이고, 5시간 다 돼가는데, 이거. 이리 오려나? 조금만 하고, 오늘 가자. 아이고, 그냥 도망가시는 거예요? 이 잡추, 아니, 이 부추는 다 어쩌고요, 예? 어, 저기 아내 오시네, 아내, 와. 이게 풀밭이요, 부추밭이야? 세상에,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부추 씨가 80만 원 들었지. 이 밭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사람, 동네 어르신들이 매줬어요, 비용 드리고. 근데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놔두니까 지나가다 한 마디씩 다 해. 풀밭이냐, 부추밭이냐. 여기는 아내의 고향이랍니다. 근데 뭐 소신이 저렇게... 여기서 이거 탁 하면 되게 이렇게 생활비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생활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돈 벌고 있잖아요. 주말, 주말에만 내려오는데 어렵네요. 공무원인 아내는 탄탄한 직장을 다니며 남편을 지원 사격 중이라던데요. 아이고, 아이고, 못 뽑아. 아이고, 옷도 못 갈아입으시고. 처음부터 귀농을 몰아붙인 거는 남편이었답니다. 아내는 반대했죠. 나이 먹으면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40대 초반부터 즐기려고 했었는데 이게 막상 와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그거를 여기 와서 뼈저리게 일으키고 있어. 그러면요, 농사 일이 어디 쉽나요? 자, 얘들아 나가자. 남편의 본업은 이 양계잔. 지금은 닭들을 방사할 시간이라네요. 오, 잡초와 같이 자라는 고추라도 닭들은 좋아하네. 그나저나 어떻게 아내의 고향으로 오시게 됐었대요. 이게 원래 처남이 하던 농장이에요. 그런데 처남이 하던 거니까 나보고 이걸 한번 해보겠냐라고 해서.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하고 나는 오로지 닭만 키우겠다고 왔는데. 힘들어도 닭은 참 이쁘답니다. 일손이 부족한 게 문제죠. 옛날 닭만 아주 딱딱딱딱. 어디 갔어? 구추밭은 왜 저렇게 해놨어? 동네 사람들이 나를 욕해요. 구추밭 꼴이 뭐냐고. 서울 사람이 내려와서. 사람들은 우리 속도 모르고 풀 많다고 막 엄청 뭐라 그래. 그러면 당신이 빨리 내려오든가. 내려오고 싶지. 그렇지만 사정이 있으니까 못 내려온 사람 입장도 있지. 혼자 있는 나를 생각해 봐. 혼자 있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왔으니까 빨리 아리나 주스러 가자. 알주스 시간도 늦었어, 지금. 오자마자 알주스라고.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 하여튼 일꾼 하나 일꾼으로 보이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이씨. 아휴, 만나자마자 전쟁인가요. 박 씨, 여기서 주워. 내가 여기서 주울게. 사실 아내는 보통 적응이 안 된답니다. 남편이 저를 아주 모순두리들끼부릴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닭을 좀 잘 무서워해서. 잠깐만. 여기 주말에만 와서 그런지 닭과 영 친해지기가 힘들다네요. 헤어져 있다 만나면 어떠세요?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잔소리 들을 때는 힘들고. 일할 때는 좋고. 아내분 들으면 속상하지. 안 그래요? 와이프를 봐서 좋은 게 아니라. 일꾼 하나가 와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자마자 뭐해라, 뭐해라 막 지시가 너무 많아요. 난 서울에서 놀다 온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일주일 만에 봤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당신 닦아. 나 다닐 일하고 있을 테니까. 알았지? 깨끗이 닦아. 나 사료도 봐야 되고. 알았지? 깨끗이 닦아놔. 이게 아닌데 말이죠. 힘들다고 내색도 못해. 왜냐하면 저 양반이 더 힘들대. 아주 나보면 아주 막. 본인이 내려와 놓고 화를 나한테 내는 거예요. 힘들다고 농사 일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다고. 지가 그것도 모르고 내려와가지고. 나한테 막. 요즘 들어서 쭉 진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내려오라고. 저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요. 고민돼요. 지금도.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생각이 복잡한데요. 어머.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진짜. 뭐야. 깼어? 안 깼어. 진짜 자기가 깨진 거지. 내가 뭐. 가보야. 깼게. 깼구마. 이거 봐. 이거 봐. 그러면 잘 닦은 사람은 닦아. 내가 뭐 이런 거 하나. 계란 하나 깼다고 무슨 애 나무라든지 뭐. 아니 사람아. 용사 짓는 걸 잘 제대로 해야지. 그만해. 나도 잘하고 싶지. 그런데 계란이 깨지는 거 내가 어떻게 힘이 넘쳐나서 그런다 내가. 계란 하나. 잘하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아휴. 정말. 힘들게 노력해 얻은 결실이니. 귀하다지만은. 언니. 아내는 가끔 서운하답니다. 뭐예요? 아니. 다 공부해 주려고. 아이고. 진짜 열받아. 태세막 때문에 열받아. 아이고. 언니는 어떻게 오빠가 이렇게 잘 맞아? 어떻게 해. 아휴 나는 안 맞아 진짜. 맞춰갈라. 타려야지. 그모가 인물이 부족해야 뭐. 직장이 저기 앉아와. 딱 좋잖아. 그러니까 잘 골랐어야지 서방님을. 그런 게. 몰라. 몰라. 내 발등 내가 찍었어. 그래도 속 터놓고 나니 시원한 아낸데요. 한편. 여보. 어디 있어. 남편은 아내 서운을 만든다죠. 여기 와서 올라갈 때 항상 즐겁게 하고 올라가는 상태가 아니고 힘들게 하고 올라가는 상태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 안 좋아요. 표현을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아니 가기 전까지 이렇게 말을 해야지는데. 이게 안 나와.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라나요. 여보. 네. 뭐해. 뭐하기에는 보험 몰라. 아까랑.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놓으면 좋겠지. 그렇지. 당신이나 만드는 사람이라도 좋지. 나 이거 다 치울 거야. 내가 치울 거야. 다 또. 나 이 손 보여? 이거 습짓난 거? 나 손이 지금 여기가 헐기 일부 직전에 하도 쓸고 닦고 해서. 나는 언제 씨냐, 언제. 나보고 사람들이 무쇠라고 그래, 무쇠. 무쇠처럼 생겼잖아. 하하하하. 나 쉴 거야, 이제. 나 일 그만할 거야. 아, 쉬기로. 뭐 쉬어. 닭을 몰아내라니까. 아이, 잠깐만. 어디 가. 나, 나 맙소 좀 안 하고. 아이고. 아니, 함께하는 짧은 주말을 이렇게 아웅다웅만 하고 있으면 어쩌나 그래.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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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니들 좋아하는 아빠 따라가라. 어, 날라, 날라, 날라. 나 말 듣게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얼렁. 얘들아. 아니, 몰고 오라니까, 진짜로. 여기서 왜 이리 이쪽으로 안 나오게 지켜. 몰았어, 나도 몰았어. 이쪽으로 못 오게. 여기다 왜 또 뿌렸어. 여기, 여기 못 오게. 소툰 난에도 최선을 다하는데요. 오, 잘했어. 닭하고 나하고 라이벌. 저 사람 닭만 좋아하고. 나는 일꾼으로 여기서. 어머, 야. 이봐, 이봐, 이봐. 이거 할 때는 손발이 잘 안 맞아. 왜요? 지금까지 손발이 계속 안 맞았지 뭘. 이제는 좀 잘 맞춰봐요. 수고했어. 그렇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해서 또 한 닭가리 하나. 이렇게 또 농부의 삶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겠지요. 오늘 다 됐어? 응, 다 됐어요. 가서 한번 봐봐요. 어떤 거. 장작불로 끓여가지고 맛있겠다. 어머, 잘 익었나 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닭고뿐타? 이거 보니까 또 밥이 당기네. 저 가서 앉아, 앉아 쉬어요. 우리 언니 뭐 고생이네. 예, 감사합니다. 형제가 곁에 있다는 것. 고향이 푸곤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부부도 만찬을 즐기는데요. 고생도 지금 매주 내려오잖아요. 매주 내려오고. 차비가 미심하신라. 그러니까 그렇게 내려오는 거 보면 어떠세요? 그건 지가 먹고 살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뭘 웃겨. 고향 내려오고 가니? 얕게 생겼더라고. 처음에 딱 보니까. 그러고 또 우리는 그러고. 본인들이 해결해야지 우리가 뭐 좋다 하나보다 안 해. 아니, 처음에 왔는데 분위기가 싸하고 방에 들어가는데 전부 다 뭐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딱 이제 큰 동서만 웬만하면 시키지. 그런데 그 얘기를 듣기까지 무릎 꿇고 6시간 안 꿇고 안 들었어. 몰라. 그런 기억은 안 나는데. 글쎄 뭐 그렇게 개운하게 끈다도 안 한 것 같은데. 개쩡이가. 다시 해요? 다시 봐 그러면 다시 봐. 아이고. 못 바꿔만 더. 형님 핸드폰으로 찍어요. 우리 영상으로. 가을은 깊어지는데 오늘은 부부 사이도 더 깊어졌으잖아요. 아침부터 아내가 바쁜데요. 서울 올라가야 돼서 저 농부 양반 이제 때꼬리 한 두 가지 정도 끓여놓고. 두부 같은 거. 두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두부 조림해 놓고 이제 올라갈 준비하려고. 그리고. 정성을 담아봅니다. 혼자 남겨놓고 올라가려니까. 좀. 안쓰러워. 여기 내려올 때는 맨날 일 시키고 하니까 막. 토닥거리고 막 싸우고 하는데. 이렇게 갈 때 되면. 막. 아기 떼놓고 가는 느낌? 막 그런.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죠. 아이고. 얘네 이렇게 많이 나왔네. 농장에는 사건이 끊이질 않는답니다. 여기는 병아리 탈출 소등이 벌어졌는데요. 자 들어가. 아이고. 이 생활을 어떻게 계속해야 되나. 빨리 내려와서. 어쨌든 가족이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살려서. 이게 좀 많이 여기 와도. 일 좀 덜 시키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직장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 좀 표현해 보셔. 여기 안에 왔다 가면. 허전해요. 마음이 항상. 그렇죠. 불안한데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데요. 어. 여기 가야 돼. 병아리 나왔어? 어, 병아리 나왔어. 오, 잡아요. 병아리가 왜 나왔어? 열렸어. 열려? 어머. 부서 가게? 응. 나 가니까 아쉬워. 아이고. 좀 더 이따 가지. 이리 와봐. 이제 반찬 해놓은 거 이것저것. 헤어질 때더니 괜스레 애틋해지는 부부인데요. 네, 이만큼 따뜻한 한 끼 또 있겠습니까? 이거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이거 덮여서 먹고. 두부는 쉬니까 두부 먼저 먹어. 응, 알았어. 다음 주 또 올 거지? 더 와야지. 알루미늄 삐질라고? 응? 아니, 내가 올라가려고. 병아리는 어쩌고. 좀 기다려봐. 내년에는 내가 내려오도록 노력을 해볼게. 진짜로? 진짜지? 너무 고치지 말고 그러니까. 진짜 와야 돼? 응. 밥도 잘 챙겨먹고. 응. 빨래도 잘하고. 다름이 있다면 매일 그대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죠. 이렇게 해. 응. 밥 잘 챙겨먹고. 밥 찍고 가. 그래요. 이제 함께 삽시다. 행복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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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